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의회가 제306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24일간의 의사일정을 여는 첫날 강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1년 첫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202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의 주요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1차 본회의가 열리고 2021년 여름철 종합대책보고 에서는 2021년 기상전망에 따른 풍수회 대책본부 운영과 우기 대비 중점 추진사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은 총 8천억 7,22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4억 5,409만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사항 해소, 현안사업 추진 등 일반회계에 7,682억 2,695만 원, 의료급여기금, 건축안전, 주차장 등 특별회계에 318억 4,527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남궁혁, 김남길, 이순영, 이의안, 이태인, 전범일, 손세영 의원 7명이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원장 선출은 의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306회 정례회는 6월 18일에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산회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강유진입니다.